고조시킬 집단적 자유권 행사 반대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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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의 아베 정부는 오히려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시도들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평화연법을 폐기하고 다시 전쟁국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전면하고 있다. 반성도, 사제도,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을 사실상 보통 국가로 인정하고 동아시아 연토분쟁 격화, 군비경쟁, 그리고 한반도 재진출 및 긴장격화 등을 가져오는 집단적 자유권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주 심각하다. 폐기하고 전쟁국가 선포한 아베 정부 규탄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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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화연법 폐기하고 전쟁국가로 나아가는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 반대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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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pierws 승иниystuni 돼집할나 제발 Вы단 eyelashes에 맞неёт tys. 2탄